뉴 월! 안녕하세요! 미컬입니다!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? 크리스마스! 크리스마스!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앨리스 여러분들도 저희들처럼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잖아요.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세요. 그리고 마스크도 꼭 잘 착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2020년과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랬어요! 네, 2021년에도 빅톤과 함께 행복한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고요. 내년은 우리와 꼭 얼굴을 마주 보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! 네,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메리 크리스마스! Happy New Year!